제44기 명인전 폐자조 4회전 2경기입니다. 먼저 대진표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 왼쪽 승자조에서는 변상일 구단과 박정원 구단이 승자조 결승이 올라와 있고요. 폐자조에서는 오늘 두는 신진석 구단과 최철환 구단이 폐자조 4회전을 두고 있습니다. 저쪽 조에는 이창석 7단이 올라와 있죠. 그래서 오늘 이긴 사람이 이창석 7단하고 있습니다. 이창석 7단이 신진석 구단하고 최철환 구단 중에서 누가 더 좋냐? 아 신진석 구단 만날 때마다 너무 괴롭다. 신진석 구단은 피하고 싶다. 최철환 구단을 한번 응원해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창석 7단의 소원대로 최철환 구단이 신진석 구단을 이겨줄까요?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신진석 구단의 100번입니다. 최철환 구단도 어떻게 보면 이 바둑이 거의 배수의 진을 친 바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기전들은 탈락했어요. KB리그는 이제 가을에나 시작할 거고 맥심배 이미 끝났지만 탈락했고 중간에. 그리고 용성전 탈락했습니다. BS 칼텍스 배 탈락했어요. 우슬봉조 배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이 명인전 폐자조로 밀려져 있는데 이게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본선 시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밀었는데요. 여기 한 칸 뛰었을 때 최근에는 이 배석에서 여기를 젖히는 수를 정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면 여기 두고요. 여기 한 칸 뛰면 아예 여기까지 다가서서 이 석점을 공격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수라고 말하는 건 누구 기준으로 정수냐? 인공지능 기준으로 정수입니다. 바람은 어떻게 둬도 다 정석대로라면 0.1집 정도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걸 갖고 정수대로 안 뒀으니까 실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진짜 과언입니다. 과한 말이죠. 이것도 하나의 정석. 우악이 이 진행도 정석이기 때문에 최천원 구단의 취향이 담긴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된다면 요주곳이 급소죠. 그다음에 우산기에서 여기 있었는데 이 부처벗기 정석은 지금은 정석입니다. 예전에는 가수들만 두는 적바둑 정석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정석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백이 이렇게 들어가는 옛날 젖바둑 정석으로 가면 백이 나쁩니다. 이게 젖바둑 정석이라고 해서 백이 늘상 두던 거라고 그랬는데 지금 인공지능이 보더니 이렇게 두면 그게 좋아요. 백이 손해입니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둬야 되는 거냐? 이렇게 입구자로 두는 게 정수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귀로 이렇게 두는 거. 우산기, 이 부처벗기 정석에 관련돼서는 제가 부부바둑 강좌에 한번 올린 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밀고 젖혔을 때 여기 찝었죠? 찝었을 때 이렇게 빠졌는데 보통 때는 빠지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이런 배석에서는 여기 단점이 너무 많아서 빠지는 게 거의 반집 정도 손해예요. 그럼 어떻게 두는 거냐? 그냥 입는 겁니다. 입는 게 정수예요. 이어야 여기를 이렇게 2단 젖힐 수도 있고 강하게 싸울 수가 있습니다. 이쪽 우변이 굉장히 싸워야 되는 곳이니까 흙이 약 단점이 많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는 게 정수입니다. 실전은 빠지니까 젖힐 때 2단 젖힐 수가 없습니다. 여기 2단 젖혔다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치고 이걸 딸 수가 없잖아요? 이거를 이으면 양단수입니다. 그렇다고 따면 패싸움이 아니라 이렇게 단수 치고 뒤로 칩니다. 이율 수가 없죠? 이걸 따면 여기 빵. 바둑이 그냥 끝났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2단 젖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뻗는 게 좋은 건데 최철한 구단은 여기 뒷맛이 나쁘다고 보고 그냥 이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유니까 100이 뻗어서 조금 출발은 100이 기분 좋게 됐어요. 여기 두고 이것도 한 칸도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사람의 바둑에서 그렇다고 하겠는데 이 날일자로는 이걸 먼저 들여다보고 두 칸을 뛰라는 거예요. 두 칸 벌려서 상변에 자리를 잡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실전은 날일자로 뒀는데 모자 씌우고 뒤늦게 들여다봤는데 여기서 신진석우단이 많이 좋아질 찬스를 놓칩니다. 여기까지는 조금씩 0. 몇 집씩 신진석우단이 계속 포인트를 얻어서 지금 이 장면에서 만약에 건너붙였다면 두 집 정도 신진석우단이 좋았을 거예요. 이거 끊는 거는요. 이렇게 놓아서 이게 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두 집이 아니라 더 좋습니다. 이거는 서너 집 좋아요. 이렇게 끊는 거는 아예 말이 안 되고 이 뒤쪽으로 받아야 되는데요. 이 뒤쪽으로 받을 때 이렇게 이렇게 두는 게 더 나은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둔다고 하면 이 한 점을 잡았기 때문에 여길 이을 필요가 없거든요. 들여다보는데 이어주지는 않아도 되니까 이게 더 좋은 겁니다. 이게 두 집 정도 좋은 그림이에요. 실전은 이렇게 두는 바람에 받고 여길 두고 이걸 두고 결국은 잊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 뚫리는 자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흙도 내친 김에 뚫어놓는 게 더 좋습니다. 아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아끼어놓고 상변에 이렇게 붙였는데 이것도 그냥 자리 잡는 게 낫습니다. 굳이 바깥으로 나오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돼서 약간 그냥 5대5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흙이 100이 아주 좋을 찬스를 놓쳤고 흙도 조금 더 좋아질 찬스를 놓쳤고 서로 간에 좋아질 찬스를 놓쳐서 지금은 이렇게까지 됐는데 다음에 여기 있고 이 수가 또 문제예요. 여기 젖히는 수가 있으니까 또 붙이는 수도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둬야지 튼튼합니다. 젖히는 수가 없죠. 끊기니까. 그러니까 젖히는 수 같은 뒷맛을 남겨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실전은 이 아래로 뒀기 때문에 젖히는 뒷맛도 있고요. 문제는 그것보다 나중에 이렇게 붙여서 이런 거를 활용하는 수가 남아요. 이렇게요. 그럼 이런 게 남아있으면 이 100대마의 안형에도 관계가 있어서 실전은 흙이 다시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100의 우세가 또 얼마 가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되냐면 여기까지는 뭐 다 괜찮습니다. 다 괜찮은데 이수가 문제예요. 이수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 수순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두고 이렇게 두는 거죠. 이 자리를 막아서 흙을 봉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흙이 2로 두기 전에 이런 거 하나 정도는 미리 해놓을 수 있고요. 지금도 여기를 두고 끊어서 이 100대마를 잡으러 가는 그런 신용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대마가 안 잡혀요. 이 단수를 칠 때 잡으러 가려면 지금은 패싸움을 할 수가 없어서 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두면 그냥 여기를 이어도 귀가 살아야지 되니까 여기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여기를 젖힌다든가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맛보기로 살아있는 겁니다. 흙이 이렇게 살면 흙대마도 못 살았다고 여기를 살면 그냥 손빼도 살아있어요. 여기를 치면 손빼고 베기 예를 들어서 이런 큰 자리를 쳐들어온다 해도 이걸 잡으러 올리려고 여기를 치면 여기 이어서 살았죠? 두 점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살아있기 때문에 흙이 불리한 건데요. 여기를 밀어서 이 안정거리를 택한다고 하는데 이쪽을 막지 않고 여기 둔 게 중대한 실착이에요. 여기 하나 들여다봐놓고 이거는 언제든지 흙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여길 빠졌는데 여기서도 이거 단수 쳐서 지금은 잡으러 가지를 않았으니까 흙이 벽을 잡으러 가지 않았잖아요. 이 단수에 이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큰 곳을 뒀습니다. 이렇게 날일자 한 칸 뛰는 게 더 좋은데 하여튼 그렇다 치고 여기 붙이고 여기 뒀는데 여기서 잊지 말고 이렇게 두는 게 조금이라도 더 득입니다. 왜냐하면 단수를 칠 때 이어놔도 이 귀는 아직 완벽하게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담에 흙이 이런 식으로 둬서 귀를 여기를 상변을 살렸다. 여기는 나중에 먹였으면요 요기를 두면 따서 둘 때 이렇게 하면 또 패가 되는 거고요. 여기를 둘 때 따면 그냥 뒤에서 뭡니다. 여기를 두면 이렇게 해서 역시 패죠. 이렇게도 또 따내니까 그렇다고 여기 칠로 뒀을 때 여기 안 두고 이렇게 하면 여기 끊어서 역시 또 팹니다. 이걸 잡는 건 여기 따내서 이으면 젖히면서 죽으니까 여기는 어차피 그냥은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는 게 백이 조금이라도 유리한 바둑이 되는 건데 이렇게 이어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아까 이제 여기다 두고 단수 쳤을 때 이거 이었다 치면 흙이 그냥 살려면 여기를 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백일에 뒀을 때 흙이 이로 둘까요? 이 교환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차이만큼 백이 여기 있어야 이쪽 대마 사활에 흙대마 사활에 좀 더 강력한 영향을 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뒀으면 백이 약간이라도 좋은데 지금부터는 흙이 좋습니다. 또 더군다나 신지서부단이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 나가고 뒀을 때 이 대마가 봉쇄되면 잡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국후 인터뷰에서도 신지서부단이 이 흙대마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고백을 했어요. 사활을 잘못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기를 우변을 지킨 수가 추천한 구단은 이제 대마 사활을 봤으니까 손을 뺀 거잖아요. 유리하다고 보고 여기를 둔 건데 지키려면 사실 이렇게 또는 이렇게 아주 폼을 넓혀서 크게 지키는 게 좋았습니다. 이랬으면 이게 좀 더 우세했어요. 근데 신지서부단이 아직도 사활을 제대로 못 보고 여기서 여기 하나 교환하더니 잡으러 갈리에 젖혔거든요. 여기에서 이렇게 꼬부리면 다른 이 중앙과 완전 봉쇄됐어도 요수로 살아있어요. 잡으러 오려면 여기를 둬야 되는데 여기를 젖혀서 다음에 단수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살죠. 두 집이 나니까. 그럼 이거는 너무 좀 그러니까 여기를 두고 젖힐 때 여기를 두는 수가 있는데요. 여기를 두고 잡으러 오려면 여기를 둬야 되는데 이렇게 두면 이게 비기입니다. 100이 여기를 찝어도 여기가 이어져 있으면 비기예요. 근데 비기면 여기가 빵집이 된 거니까 이거는 흙이 별로 우세한 게 없어요. 미세해요. 흙이 좋긴 좋은데 굉장히 미세합니다. 근데 실전에서 나온 것처럼 이렇게 꽉 막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잡으러 오면 여기를 두고 이걸 둘 때 딸 거 아니에요. 여기를 두면 이 자체로는 못 살아요. 집모양이 안 나오죠. 여기를 둬도 여기를 두면 이렇게 되면 이게 사는 모양이 아니잖아요. 여기와 상관없이요. 그런데 이렇게 오로 잡으러 오면 흙이 이렇게 두는 게 있습니다. 잡으러 오려면 여기를 둬야 되거든요. 집이 안 나게. 이렇게 도망 나오는데 이 도망 나오는 흙을 봉쇄할 방법이 없어요. 오히려 잡으러 오면 100이 아웃입니다. 이쪽이 터져 나오는 수 여기도 찝어갖고 이거 잡으러 가는 수 그래서 이곳저곳에 100의 약점이 노출돼서 흙팔로 나오는 순간에 아주 흙이 엄청나게 유리해지는 거예요. 즉 잡으러 오는 게 안 되는 거죠. 신진사 구단도 상대방이 여기 막는 거를 보고 아 내가 착각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를 완벽하게 봉쇄하기 전에는 치중에서 잡으러 가는 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일단 이쪽부터 해결하면서 얘도 곧마루 몰아서 공격하면서 이대마를 공격하면서 이 부분에 세력을 뭔가 쌓자고 끊어갔는데 이때 패를 하나 따내고요. 뒤로 칠 때 이거 이을 수는 없죠. 이거 이는 거는 뭐 이런 거만 들여다보고 해도 장문 축으로 죽으니까 안 되고요. 이렇게 뒀는데 이걸 뛰지 말고 그냥 이렇게 밀어갔어야 돼요. 쭉쭉쭉쭉 밀어버리면 여행은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따면 그때 지키면 돼요. 이게 뭐 이렇게요.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튼튼해지면 이 대마사활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100이 집이 없는 겁니다. 흙이 아까 하나 지켜놨기 때문에 이 집이 커서 흙이 꾀세요. 한 서너 집 이상 우선합니다. 생률은 85% 정도. 꾀세요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아래로 받고 딸 때 여기 이은수가 늘르는 둔수가 또 실착입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밀어야 돼요. 이렇게 두면 여전히 80% 가까운 승률은 됩니다. 이게 조금 손해이긴 하지만 이게 손해지만 그래도 흙이 꽤 우세해요. 실전이 여기 아래를 들었다가 백한테 여기 밀리면서 이 대마가 조금 찝찝해졌어요. 그리고 나가고 꼬부렸는데 이게 꼬부리고 이렇게 지켰을 때 이수가 또 실착입니다. 이수로는 여기 따지 말고 그냥 여기 두면 돼요. 이거 따 놓은 거는 이제 중앙이 점점 봉쇄되려고 하니까 살아놓은 건데요. 이거 따는 순간에는 잡으러 올 수 없거든요.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여길 둬도 이 중앙으로 연결되는 거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대마 이 대마가 거의 연결되는 형태가 돼서 안 잡힙니다. 그런데 이거 젖히는 걸 생각하고 상병을 뒀잖아요. 이제 이 대만 살았어요. 치중화도 여기다 두면 여기 여기가 맛보기입니다. 아까는 이 도를 안 땄기 때문에 여기다 백이 두는 게 선수였지만 지금 여기 두면 여기 둬서 두 집 나고 살았죠. 그래서 이제 흙은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도 최철한 구단이 아직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괜찮은 건데 사실은 이제 이 백이 이런 데 둡 게 아니라 여길 둔다든가 해서 강력하게 여기 우변을 깨야 5대5가 되는 거예요. 일단 여길 뒀더니 젖히고 여기서도 그냥 내친 걸음이 되냐 빵 하고 단수 치는 겁니다. 이걸 단수 치고 이렇게 잡으러 오는 건요. 2단 자체에서 패싸움을 해요. 중앙 빵 따냄을 해놨고 중앙 빵 따냄이 어마어마한 유력이잖아요. 지금 이쪽은 흙이 여기 째고 나오면 이 백대마 전체가 건들건들합니다. 그리고 좌변은 이렇게 패로 버티는 거예요. 이거는 흙이 꽤 우세해요. 백이 이렇게 이루 반발 못합니다. 이렇게 이루 반발하면 크게 지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패를 따낼 때 이런 거 한 번 가고 또 이런 거 나오면 이쪽 백대마 전체가 흔들흔들입니다. 빵 따냄을 해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패싸움도 백이 유리한 결과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단수를 쳐면 흙은 백은 이렇게 나가고 이쪽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실전은 그냥 이렇게 늘었기 때문에 백이 밀어갈 수 있어서 흙이 좀 궁색해졌죠. 백이 계속 밀어서 세력을 쌓게 돼서 이쪽에 나오는 약점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커버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저하기를 젖혀서 이렇게 살았는데요. 여기서 이런 수를 두고 잡으러 오는 수 같은 게 별로 좋은 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흙대만 안 잡히거든요. 안 잡히는데 잡으러 오는 이런 수를 두면 이런 끝내기를 흙한테 당해야 되는 거예요. 잡으러 가는 과정이니까 이거 받아야 되잖아요.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보통 때는 이거 끝내기라서 여기 안 받고 다른 데 두는데 잡으러 가는 과정이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두니까 살았죠.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 그리고 여기 중앙을 뒀는데 여기 가면서 중앙에 백집이 별로 크게 안 나니까 아직은 흙이 꽤 유리해요. 이때 여기를 두고 나올 때 여기 부처간 수가 굉장히 좋은 수입니다. 신진서 구단이 미리 받았던 수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 부처간 수에 대해서 사실 복귀할 때 최철환 구단이 첫 번째로 손을 짚은 것이 여기 이 장면이 여기를 보면서 아 이때 내가 좀 잘 뒀어야 되나 그러면서 최철환 구단이 처음에 얘기한 수는 사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두면 인공지능은 이런 식으로 끝내기를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신진서보다는 이수 또는 이렇게 두려고 했다 이런 수는 어떠냐 하고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빠져도 이게 좋고요. 뭐 잡힐 게 없습니다. 이런 거는 잘 안 돼요. 이쪽과 이쪽이 막보기입니다. 여기 두면 뚫려서 이쪽이 잡힙니다. 수상전에서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최철환 구단은 조금 찝찝하니까 이걸 하나 젖혀놓고 처음에 이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는 좀 위험하죠. 이걸 단수 쳐서 이런 식으로 되면 이 두 점이 끊기니까 이건 좀 위험하고요. 그냥 여기 건들지 말고 이런 데 늘어서 두면 이 흑대마를 못 잡으러 옵니다. 여긴 집이고 여기가 조금 얇아요. 그리고 나중에 흑이 이쪽으로 오면 이 대마도 구짐 나고 살아야 되는 모양이라서 이 백이 이런 식으로 버티면 세 집 반까지 차이가 벌어집니다. 신진서구단도 이때는 여기를 정확하게 수익기 할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만 이렇게 두면 백이 이쪽으로 두고 버티면 단집 승부다. 즉 이 붙인 수가 굉장히 좋은 수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전은 흑이 젖혔어요. 그리고 여길 껴붙인 수가 신진서구단의 두 번째 아주 좋은 수입니다. 여기 붙인 수 좋은 수라고 했죠. 이 수도 굉장히 좋은 수예요. 원래 여기서 흑은 정수는 역시 밑으로 받는 거고요. 단수 치고 신진서구단 역시 이 수를 또 얘기하는데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두면 다시 또 많이 불리해집니다. 이거는 이렇게 둬서 다시 많이 불리해지고요. 여기를 한 칸 뜨면 역시 이쪽이 급소거든요. 여기 백이 크기 나오는 거를 막는 게 이렇게 두면 역시 반집 승부예요. 그런데 이런 거를 국구에 복귀할 때 둘이서 얘기를 나눴던 건데 이게 밑으로 약간 굴복당하는 것 같잖아요. 최초랑 부담도 굉장히 기세를 타는 바둑이라 이 밑으로 굴복하는 수 같은 거를 두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중앙으로 젖혔는데 이 아래로 단수 치고 한 점 잡아서 단수 치니까 빵 따내서 북구 신진서구단은 계속 불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한 점을 따내면서 이제는 좀 괜찮아졌나 이제는 뭐 비슷해졌나 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고수들이 그런 말을 하면 내가 좀 좋아졌나라고 생각했다라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인공지능은 이때부터 백이 유리해진 거로 나옵니다. 즉 여기 흑이 위로 받았다가 백한테 반발을 당해서 백이 빵 따내며 하면서 이제는 백이 우세하다고 그래요. 다만 차이가 크지는 않습니다. 꽤 미세한 차이예요. 그거 잡으면서 백이 우세한 거는 고작 한 집 정도? 한 집이 채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젖히고 끄는 수가 꽤 좋은 수예요. 지금은 이을 수가 없습니다. 여길 빠지면 단수 치고 요거 단수 칠 때 여길 들여다보는 건 잊고 끊는 건 안 되죠. 끊는 거는 안 되니까 이렇게 되면 연결돼요. 연결이고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되는데 그럼 요렇게 돼서 이게 패가 됩니다. 패에서 지면 이 두 점이 잡히니까 흑이 폭망이죠. 그래서 뭐 그전에 언제든지 빨리 흑은 요거 하나 들여다봐 놨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들여다볼 타이밍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닌데 조금 애매합니다. 어려워요. 타이밍 잡기가. 그들이 워낙 급박 급박했던 데가 많아서 그래서 여기를 잊는 게 폐 때문에 안 돼서 결국은 이렇게도 잊지 못하고 이렇게 단수 쳤거든요. 이렇게 둔 다음에 신지선은 여기를 막았는데 처음에 인공지능을 이걸 나가면 100이 꽤 우세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요렇게 나갈 때 여기서 이렇게 젖히는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를 끊는 건 요기 단수 치고 요기 단수 치고 이렇게 두 점을 잡아버려요. 단수 치고 이거는 폐로 버틴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다 박살나니까 승부가 끝난다. 이런 데 패가 나면 이제 승부가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국후에 이거를 신지선한테 물어봤더니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이렇게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한 다음에 이걸 두는 건 이렇게 둬서 양단수 치니까 뭐 수가 안 된다는 거죠. 여기를 두면 간단해서 안 돼요. 이건 수가 안 됩니다. 그러면 기껏해야 요기에서 이렇게 맞고 이렇게 끝내게 하는 정도가 되는 건데 이거는 크게 이득 본 것도 없습니다. 별 볼일 없어요. 그래서 신지선 우단이 본 수가 더 맞는 걸로 인공지능이 본 수가 별로 안 맞는 걸로 신지선 우단이 결행을 안 했습니다. 술을 다 보고 있었던 거죠. 그냥 여기 맞고요. 지금은 받아야죠. 이거 받는 게 정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귀를 받아서 신지선 우단이 집으로 앞서갑니다. 중앙을 차단을 열었더니 밑으로 한 점 따내고 연결해 가서 집으로 신지선 우단이 앞서가요. 이곳은 흙이 먼저 차지했지만 지금은 여기 빵때나면서 여기가 완전히 다 흙집이 없어져서 백이 그래도 한 구세집 반 정도 우세한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 하변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다 연결하고 또 여기 넉점을 잡았잖아요. 바둑이 끝나가는데 차이가 좁혀지질 않아요. 여기서부터는 끝내기 싸움이거든요. 서로 간에 끝내기로 승부를 보자 하고 두고 있는데 다 지켜놓고 보면 특별히 무슨 수관할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두고 튼튼하게 튼튼하게만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하니까 다 막아서 이게 끝났을 때 신지선 우단이 승률이 99.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승률은 99.7% 그러지만 차이는 3.2집 3.1집 그러기 때문에 두 집 반 아니면 세 집 반 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이지만 워낙 다 돋기 때문에 승률은 99.7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 신진서 우단이 이겨서 최철원 우단은 올해 개인전은 이미 일단 다 탈락했습니다. 반면에 신진서 우단은 전기전에서 다 이기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창석 7단 신진서 우단하고 안 만났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또 만나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 벌어질 신진서 우단과 이창석 7단의 패자조 중결승전도 진짜 어떻게 될 건지 그 반도록 많이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